우아 우아 아아 신동식 노래하는거 첨부를 해요 우아 우아 아아 우아 우아 아아 우아 우아 자 일어나세요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아세이 버스 유세이 붕붕 버스 자 오늘도 저희 라디오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잠시 1시 반부터 경풍 잔치가 있겠습니다 우아 자 그럴 때 티켓 꼭 받아들어오시면서 자 이렇게 얘기는 양주 됐죠 자 가구요 45번 나오고요 도대체 더 있어 참을 수가 없어 너 사랑하는 나를 두고 하나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세상에 있을 수가 나 지금 너에게 걸어가고 있어 널 어떻게 쳐다봐야 하나 이런 걱정 걱정뿐인데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내게 말해봐 주로가 아냐니 그럴 때는 사실 내게 말해봐 너만은 I love you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너는 왜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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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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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지금 뭐가 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더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아 세상에 그럴 수가 그토록 너만을 사랑했었는데 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볼까 이런 걱정뿐인데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해봐 두루가 아냐 그렇다면 두루를 내게 말해봐 너만은 I love you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너는 왜 아 아 우아 우 날 왜 아직도 모르는가 수현아 수현아 너무 너무 예뻐서 사랑 너무 높다 기쁨아 수현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가구역 45번 조현우씨 큐큐 진짜 이 커플은 레전드다 결혼해야 니가 하세요 아직 예전에 그런거 있었죠 드라마에서 부부 역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중 되면 그 두 분이 결혼하신 줄 아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강석 김혜영씨가 부부인 줄 아시고 진짜 많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해봐 사실이 아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떨어지고 내게 말했죠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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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동씨 5년 너무 축하해 드리고 좋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함께하도록 자 오늘 1합 욕구군요 어 김신영 김태현의 루돌프 사슴코 맞 즐겁니다 우리 신영씨는 먼저 보내드릴께요 마지막 Si 바이 바이 감사합니다.